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나눕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음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22장 말씀에는 여러 일상생활에 관한 규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 이렇게 지나치게 상세하게까지 말씀하시냐라고 말입니다. 일상생활에 관해서 정말 하나하나 그 조그만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크게 뭉떵거려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이렇게 해라 이때는 저렇게 하고 또한 이때는 이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훨씬 참 편리하고 또한 참 지혜롭고 감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의 다른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는 이웃의 손실을 못 본 척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 잃은 것을 보고 또한 그 소나양이 헤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반드시 찾아다가 주인에게 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국에는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이 뭐냐. 저는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그에게 가서 I love you 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음만 좋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사랑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 당연한 어쩌면 별거 아닌 예를 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유익만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피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선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니것 내것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른 게 뭐냐라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구체적이기 이전에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더해서 명령하시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봤을 때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꿀떡 숨겨서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라는 건 뭐냐. 무엇이 옳으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을 옳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형제의 사랑을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옳은 일을 하라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 이교도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 옷을, 여자는 남자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렌드라고 하죠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뭐냐. 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유행. 지금도 유행이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넥타이를 매는데 저도 옛날 넥타이를 보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폭이 넓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양복도 그렇다군요. 투 버튼이 있다가 세 버튼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촌티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트렌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따르지 마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성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옷에 대한 예를 드셨지만 어디 옷에 대한 것 뿐입니까. 믿음에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11절과 12절. 10절,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주간 성경 공부, 그 성경 문제에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와 낙위를 결의하지 말며 또한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멍뚱합니다.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이 들죠. 소와 낙위를 결의하여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닙니다. 소와 낙위를 하나의 멍해라 그러죠. 이렇게 어깨에 쥐고 밭을 갈도록 하는 거기에 이 두 짐승을 같이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짜다 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들 때 이 두 털실을 합쳐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소와 낙위를 힘이 다릅니다. 덩치도 달라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없어요. 양털과 배실도 완전히 종류가 다르죠. 양털이라는 것은 겨울용이고 배실이라는 것은 여름용 아닙니까? 요즘에 린넌이라는 것 그게 바로 배실이고 그리고 양털이라는 것은 모 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당연히 섞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혼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협하지 마라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적인 것과 적당히 영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은 거두새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요즘 왜 오토덕스 주의시를 보면 이렇게 숄을 드는데 거기에 술이 있은 걸 봅니다. 그 술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바로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혼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쫓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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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